아 아 아 아 너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그래도 1쯤 왔네 와... 수준 나오죠? 지금 불안치고 약속시가 1분 전인데 1분 전 저희도 착 나오지 않아 41분은 40분이 아니야 이 친구는 주식수 목걸이를 왜 가져왔느냐 이거 오늘 제주도가 콘셉트 제대로 쉬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 왕구 상태가 완전 원주민인데 괜찮아요? ㅎㅎㅎㅎㅎㅎㅎㅎ 어떻게..? 어떻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아 부재중송 만든 거예요 어? 부재중송 부재중 부재중 여 여 내 통장에 잔고가 부재중 내 여자친구 가슴이 부재중 내 친구는 머리털 부재중 내 친구는 내 친구는 머릿속에 눈은 머릿속에 응금살이 부재중 나도 못생겼어 요 너도 못생겼어 느낌 있으신데요? 제가 못 따라가겠는데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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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? 와 와 야 근데 너 넷이 도착했다고 했는데 어디 있었던 거야? 광장이랬어 나 밑에 있었지 광장이라며 아 여기 몇 시차야? 5시 7분 차야 타자 이거야 맞아요 이거 실해 빨리 도와줘 401이네 이거 타면 안 된다 이거 타면 안 됨 그거 아니야 이거래 막 확 씹 깜짝이야 와 택실 좋네 여기가 괜찮다 화장실 여기 빼셨나 볼게 오케이 화장실 여기 빼셨나 볼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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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실을 안 가보실게 어 아 아 아 아 진짜로 아 아 아니 화장실 갔다가 호흡 호흡 나 어디 묻었나 보지 호다닥 싸다가 아 아 아 존나 화장실 진짜 화장실 겁나 바보고요 찍을 수 있는 기계 나왔어요 리얼 그니까 존나 기차 진짜 아 그거 같아 특히 싸움 잡혔어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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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언가 좀 더긴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라도 요단이야 그거 되게 정겹다 뭔가 뭔가 미장이란데? 그니까 와 진짜 시골이다 진짜 시골이다 어디야? 뭐 먹으러 가는데? 백반 저기 앞에 있는 행성도기 백반 우리가 찾은 데가 있어 응 여기가죠? 맛있다고 하는 데가 있어 그거 다 왔겠지 어차피 똑같애 여기가 돈이 나와 아니 10분만 걸으면 돼 야 이씨 저기 가 여기가 야 그냥 목포의 맛집 여기가 싫어 아 가라고 한구로 간다 어차피 한구로 우와 야 너네 솔직히 말해 어디가 2분만 간다고 10분 걸려 다 왔어 다 왔어 야 걸으면 너무 빨라 아아악 천천히 가봐 돼지점 떼기를 빨리 걸어 시간 별로 없어 시간이 한 시간 반납하는데 별거 없어 엑스 한 번 하러 갈래? 엑스 한 번 하러 갈래? 이런데 뭐하는 데야 되게 풍풍한다 되게 존나 서로 한 명이 존나 들이댄다 오른쪽 어 오른쪽 애가 왼쪽이한테 자꾸 들이대네 오른쪽으로 가라고 키스만 멀리서 키스밖에 없어 지금? 아냐 저기 아름답잖아 아름답잖아 아 여기다 아 이거 로컬 3대 맛집 중에 하나래 아 맞아?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보이는데?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나 느낌 왔어 야 진짜 느낌 있다 안녕하세요 난 제육볶음 백반이 있는데 백반을 먹자? 아 백반이 있어? 바로 가야겠는데 사장님 저희 8시 반에 배 타러 가야 되는데 나와봐 나와봐 나 여기 백반 지금 누구야? 이모네 식당에 아니 엄하게 20분 걸어는데 20분 걸어는데 여기에서 치 맞아 아니 아 세뇌랑 연행 못다니겠다 아 아까 거기 앞에 거기 목포형 맞추고 고객이었으면 딱 떼구만 금방 나올텐데 우와 조금비야 근데 조금비 밥도 못 먹어 쟤 때문에 하하하하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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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크다 어 우리 타는 거다 그니까 엄청 맛있다 지대다 지대짱이다 최우다 아 여기는 화물 들어갔네 우와 야 배 진짜 크다 못 맞사 우와 잠깐만 잠깐만 이 북한 인민 누구야? 아니 이거 너무 티나잖아. 이거 첩자 너무 티나잖아. 아니 북한 스파이 너무 티나잖아 이거. 뭐 이게? 에스컬레이터도 있어. 야 배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버려. 진짜 배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버려. 우와. 이게 배야? 우와. 어떻게 이게 배야? 야 어떻게 이게 배야? 우와. 제가 터미널 같아. 층에서 바닥을 보면서 맥주로 보려고 했어. 야. 대박이었겠다. 우와 신기하다. 우와. 일단 우리 객실로 가자. 이제? 짱 신기하다. 3, 2, 3. 아 진짜? 아 나 얘 왜 언제 있어? 기관이 더 커가지고. 응. 자 식사.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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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은 방이다. 저기다. 1인실. 야 고시험 같아 여기는. 사이타닉 같아. 우와. 뭐야 키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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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를 받아야 되나? 응? 야 들어가자. 우와. 우와. 여기 세면대도 있다. 아. 그냥 완전 고시원 느낌이네. 야 넷이 있어도 되겠다. 넷이 있긴 좀 좋긴 하던데. 둘 다 있어도 되겠다. 편하게 쉬기 너무 좋겠다 보니까. 제품을 해보니까. 제품을 해보니까. 야한 색깔 좀 좋은데? 아 여기 여기 입 맞고 하기 좀 싫이 늦겠다. 뭘 해? 자기한테. 뽀뽀. 아 뽀뽀. 입 맞고 뽀뽀. 와 여기 이것도 있는 거야? 세면대. 세면대 있어. 레박이다. 뒷처리까지 깔끔하게. 뒷처리 좀 깔끔하게 하면 되겠네. 무슨 뒷처리. 아니 뽀뽀하고 입가까지. 우리 짐을 여기 두고 갈래? 아 진짜 하시겠네. 가자. 나랑 재혜랑 여기 잠깐 하시다가 갈게. 아 싫어. 자 이제부터 내가 해 내에서 알려줄게. 이거 가까이 가면 안 돼. 빨아들여. 여기 올라가. 여기 올라가야 돼. 해에서의 주 업무가 뭔지 알아? 뭐야? 페인트칠 하는 거야 페인트칠. 아 이거 페인트칠이야? 이거 페인트칠 하는 거야. 진짜? 왜 그런 줄 알아? 벗겨져. 벗겨져. 바닷바람. 바닷바람 때문에. 소금이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. 아니 저 안 칠하면 되잖아. 왜 칠하는 거야? 저기서 연기가 나오지? 어. 모르는 건 대답을 안 해? 저건 뭔지 모르고. 여기를 선미라 그래 선미. 선미? 어. 아 저거 풀르는 거야. 해군에 부사관들이 손가락이 많이 잘려 있어. 저거에 걸려서 그래. 진짜 싫지 안 그거는. 지금 뭔데? 저 사고가 되게 많아. 푸는 거. 묶여있는 거야? 어 묶여있는 거 푸는 거야. 여기가 후미 아니야? 선미 이 새끼. 여기가 선미라고? 여기가 선미지. 여기가 선미지. 하실 뻔한 부분인 것 같아. 딱 봐도 여기가 훔인데? 선미. 배 앞이 어디에요? 배 앞이 어디에요? 앞에 가서는 못 봐요? 그냥 해군이라고 얘기하지 마. 나 해병대 쪽에 더 가까워서 사실 동배는 잘 몰라. 좀 동배 타고. 저 정도? 수련을 맨날 해가지고. 난 전쟁이랑 싸워가지고. 어 좋아요! 뭐라 하셨어? 할 수 있어요? 어 진짜요? 어 좋아요 좋아요 저희! 야 이거 대박! 핫도박이 잘 있다고 조타실 들어가지. 야 대박! 조종하네 조종하네. 대박! 아무나 못 들어가지. 대박! 왜따가 제가 정리 좀 해가지고 예 좋아요. 그럼 여기서조타실 이신거에요? 암 바 cuánt northwest 오오! 눈빛 뛰어가지고 완전히 바로 윗base 야 짱이다 너 조타수 행동하는!. 진짜 짱이다. 우리 능력을 쩐다! 야 짱이야 너 짭니다 야 너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진 찍는데 야 사진 조타실에서 찍으면 돼 아 앞에 보이는 거야 조타실 아 그래 야 앞에서 조타에서 이거 하는 거야 그럼 부탁해가지고 내가 한번 돌려보는게 그래 거기서 그냥 그 정도다 조타실이 너가 항의사형 얼굴 탁 저거 귀절시키고 내가 확 돌릴게 서울로 가자 그걸로 그럼 다 같이 돌아가는 거여 우리 학교안까지 가는 거여 우리 고향으로 가자 북으로 아 진짜 왜 가 아 앞으로 쭉 오라고 그러셨는데 야 대박 대박 야 대박 대박 야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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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대박 커 진짜 영화에서 한 번 바로 쏟았다 우와 야 한 번 건드리면 안 되는데 어 건드리면 안 돼 오 오 레이저도 있어 레이저 이게 그거예요? 근데 이게 조타기 자동 조타기라고 해야 돼 자동 로드도 있고 제가 필요할 때는 스토로드가 지금 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와 신기하다 엄청 많다 이건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? 레이저 이게 레이저인데요 네 멀리 있는 곳까지 다 눕혀오는 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 제가 있는 게 형님 이 노란색은 뭐예요? 땅이에요 이게 어 밑에 이게 암초 같은 건가요? 암초는 안 보여요 아 그건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 섬들 아 이게 빨간 거는 뭐예요? 이건 저희가 표시를 해둔 건데 이게 국효라고 해가지고 아 제가 갈 길을 빨간색 초록색 해야죠 그 사이가 제가 갈 길이에요 아 갈 길 사이를 이제 미리 찍어 놓은 거네요 아 미리 찍어 놓은 거네 지금 이렇게 찍어 놨어요 와 대박이다 속도를 그럼 여기서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? 여기 제 풀로 가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가야죠 아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럼 지금 황 회사님이 어 난 지금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천천히 가고 싶은다면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거예요? 가능하지만 욕은 없겠죠? 흐흐흫 요.. 요거는 뭐예요? 만한 경우도 있어요 만한 경우도 있어요 이상한 경우라고 하니까 이건 보셔도 돼요 어 한번 봐도 돼요? 요거 막 간단해 베인에 네 여기 뭐 뭐 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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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먹게 보이죠? 저건 발견 저건 발견 이야 신기하다 여길 또 들어와 보네 이건 뭐 저희 선배 전화기 사용한 전화기고 네 식당 식당 전화하는 거예요? 제육볶음 얼마 남았어요? 이런 거 물어보십니까 아 그렇게나요? 진짜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 아세요 계기는 3년 동안 돼 아 자 스타벅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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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작만 좀 있어도 돼? 현팀을 한다고 해야죠. 쉽게 말하면 반드시 가고 있던 거를 이제 코스를 틀어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코스로 변경을 한 거예요. 그럼 그 부분 자동으로 안 돼요? 자동으로 되는데 일부러 수동으로 해봤습니다. 아 보여주셨죠? 아 보여요? 한 잔이라고? 사망인 줄 알았어요. 큰일 난 줄 알았어요. 깜짝 놀랐네. 굳이 한 번 해보신 거네. 굳이 한 번 해봤으니까. 이런 게 쉽지 않은데 아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. 잘 이용하신 것 같아요. 아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야 저거 사와볼래? 새우깡? 새우깡 사오자. 새우깡 사오자. 네? 망치하지 않은데 오로우. 저거 안 돼? 조용히 해. 흐를zer. 난 나랑 DIY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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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ing. 내가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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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 아 좋다 아니 과연 좋아 일본의 그 캡슐 모텔 같은 그러고 개꿀잠 탈 거 같아 나 진짜 어? 아 쟤네 뭐해 아니 뭐해 힘들어? 벌써 끊어? 끊어? 몇 시에 도착하지 이거? 1시에서 1시 반에 살게 좀 쉬까? 채연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오늘 저희는 30분 뒤면 제주도에 도착해 아쿠아 플랜 넷으로 렛츠고 몇 시야? 어? 몇 시야? 아 차가워 나도 하나 줄게 아우! 아우! 혼자 없어 예 아우! 아